Hello 82! Hello! We are Eilid! 안녕하세요. 저는 Eilid의 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ilid의 이루아입니다. Eilid의 원희입니다. Eilid의 모카입니다. 유나입니다. 자신있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열심히 배워있기는 하는데 유나가 유나가 유나를 진짜 잘해요. 최근에 배운 게 Don't take... don't take... don't take... Don't take. It's a little bit, don't take...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가 아플 때 약간 후우 이런 거랑 똑같다고... 자신 있는 분이 어떻게 되세요? 실수 안 했을 수 있는. 자신 있는... 일본어 했으면 저는 자신 있어요. 택배? 가위로 뼈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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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을 때 뼈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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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을 때 뼈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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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에 신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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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효란냐 연기가 빌려 화이팅! 아아아아아아아 확 확 확 나 마음가? 나 마다 틀렸어 옥상, 두번째 와이프사 옥상, 두번째 말고 옥상, 두번째 와이프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잘한다! 시작! The big black buck with a big black bear But the big black bear with a big black buck back The big black buck with a big black bear But the big black bear with a big black buck back 흐흐흐흐 흐흐흐 아! 마지막에 I love you 마지막에 I love you 시작! The big black buck with a big black bear But the big black bear with a big black buck back 시작! 아 내가 부른데? The big black buck with a big black bear But the big black bear with a big black buck back 잘한다! 잘한다! 파이팅! The big black buck with a big black bear But the big black bear with a big black buck back 다음 문제 때 보자! 괜찮은 거 아닌가? 괜찮은 거 아닌가? 천천히 해 오케이 시작 아야야 멍청은 좋습니다 NET 자기 친구 신형 einen 나나나 뿐유 뷄냐 신형형 나라류류리냐 비 Rs..로마냐 안я 뭐야! 밀랄 신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신형당 우리를 부리는 진심 공개된 복지 자극적인 예언 자극적인 예언 장인 신녀진행 신노냐는데 carpet 용기가 필요해 화이팅! 화이팅! 쫙! 나도 민지언니를 이기는 랩퍼가 되겠어 무라이 아냐 무라이 정리를 방지 맞 pertaining 나만 처음을 본 것 같은데.. 대세 번째 갈까 아닌가요? 업새고 가는 거예요 계속 무한 도전해서 Just 쉬고 tulaan 감사합니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애 좀 오래 걸릴 것 같애 연습 시간이 있죠 더럽다 스스코 manchmal 뼈물전 변함 변함 정람이 essas 는 쓱 ashamed 핫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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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론네 니 ی아 Way to Way to 루아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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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파다우 파다우 샤 샤 송 송 샤 샤 샘 소 쇼 맞다 샹 샹 송 송 샹 됐어 맞다 샹 샹 송 송 샹 샹 송 송 샹 샹 소 쇼 우와 진짜 잘한다 띵 띵 샹 바 Witness 바 toe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바 toe 샹 송 샤 소 샹 송 샹 소 쇼 대단합니다 수고했어요 베트남의 에이스가 아니었나요? 저! 첫 번째 에이스 되게 어렵긴 했는데 베트남으로 어디 가서 성 트위스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요즘 민주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데뷔곡 마그네틱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